이렇게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의 주장에 그치지 않고 기재부 안에 당시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기록한 비망록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태를 자세히 기록해두라는 선배 공무원의 권유를 받았고 자신은 아니지만 다른 사무관이 비망록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비망록의 존재를 언급했습니다 비망록 관련해서는 저희 부도 업무를 하는 실무자들이 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재부 여성 서기관이 정권이 바뀌면 이슈될 일이기 때문에 업무 시간 순서대로 작성해두라고 권했다며 자신은 비망록을 쓰지 않았지만 옆에 있던 다른 사무관은 썼다며 제2의 신재민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로 인해서 또 다른 공의신고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자회견 중 너털 웃음을 터뜨리는가 하면 폭로 유튜브 방송에서 친구와 통닭을 먹으며 대담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공직의 녹을 받으면서 일했던 부채의식을 해소하기 위해 영상을 찍는 것일 뿐 자신은 어떤 정치 집단과도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친정인 기획재정부 사람들에게는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고발 소식을 듣고 두렵기도 했다며 우울증이 찾아와 약을 받아오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